안녕하세요.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김재환입니다. 이전 강의에 이어 다음 강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 시간에는 이전에 적용한 CI를 이용해서 코드 커버리지까지 한번 동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커버리지는 작성된 테스트 코드가 얼마나 모듈의 API를 잘 커버하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서비스고요. 작성된 API에 이미 코드를 추가해서 테스트 코드에 호출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리포팅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커버리지 툴은 두 가지 파트로 나뉘는데요. 리포트를 생성해주는 것과 서드파트 서비스 중에서 그런 리포트를 잘 보여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미 프로젝트에서는 이스탄불 코드 커버리지라는 걸 이용해서 리포트를 작성할 거고요. 그 중에서 NIC라는 CLI 모듈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드파트에서 커버 올스라는 걸 이용해서 서드파트 서비스를 이용해서 작성된 리포트를 통해서 얼마나 리포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좌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애드 리포트를 통해서 보시면 이제 관련된 아까 CI 툴처럼 이제 관련된 리포지토리를 볼 수 있고요. 코드 버스킹의 노드 코드 버스킹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걸 온을 시켰습니다. 이제 이 코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스탄불이랑 커버 올스에 이제 리포트를 보내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NIC와 커버 올스를 설치합니다. 이제 설치를 하고 나시면 이제 테스트 코드를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이제 NIC가 앱의 앱을 포킹하는 코드를 수정하게 됩니다. 이제 앱을 실행하게 되면 이제 테스트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PM 테스트로 코드를 하시면 이전과는 달리 어떤 통계 정보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스테이트먼트, 브랜치 펑션, 라인스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데 전부 다 이제 일단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이제 100% 모두 통과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폴드가 생기는데 이제 NIC 아웃에 보시면 이제 이런 리포트들이 작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CI에서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CI가 이제 NPM 빌드를 테스트를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 리포트 데이터를 이제 커버 올스로 보내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별도의 이벤트 훅을 설치하고요. 애프터 석세스 이벤트가 발생하면 NIC로 리포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설치된 커버 올스를 통해서 그 리포트를 이제 전송하라라고 이제 훅 스크립트를 추가했습니다. 이제 당연히 이제 NIC 아웃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래킹이 되면 안 되니까 Gitigno에 추가하면 됩니다. 이제 이 변경된 사항을 한번 확인하시고 Git에 Add, Error 하시고 Git을 이 변경사항을 커밋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변경사항을 푸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트래이비스 CI 쪽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래이비스 CI에 가시면 아까 저희가 했던 테스트 작업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로고를 보시면 NIC를 통해서 AVA를 수행해서 테스트를 하고 리포트 작성된 걸 볼 수 있고요. 이게 끝나고 난 뒤에 아까 작성했던 스크립트가 성공적으로 이제 실행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커버 올스에 가시면 이제 노드 코드 버스킹이 이제 처음과 다르게 어떤 리포트를 통해서 작성된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빌드에 의해서 뭐가 되어 있고 이제 코드 커버리지에 대한 어떤 통계정보들이라든지 라인수 이런 것들이 다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많은 오픈소스들 가시면 이제 저런 패치를 이용해서 리드미에 또 역시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마크다운 코드를 아예 제공을 하기 때문에 복사를 해와서 이제 리드미 파일에 아까 트래비스 CI 배지 옆에 그대로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베뷰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제 트래비스 CI 옆에 커버리지 어레이 커버리지 배지가 100% 되어 있다고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변경사항을 커밋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세지는 이제 add, 커버리지, 매치입니다. 이제 그걸 푸쉬를 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오픈소스에서 기본적으로 프로젝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CI와 이제 코드 커버리지 이런 것들이 모두 갖춰지게 됐습니다.